안녕하세요. 오늘 팝뷰는 2021년 인별에서 핫 오브 핫 난리난 빈티디 스니커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 뭐야? 요즘 인별그램에서 많이 본 그 신발 아닌가? 네 맞아요. 그 신발! 요즘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찐 인기몰이 중인 오트리 스니커즈! 오트리는 1982년 미국 달러스에서 시작한 스니커즈 브랜드로 가죽 가피로 제작되어 우수한 내구성과 고급진 텍스처를 자랑한답니다. 브랜드 소개 그만하고 팝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신발은 오트리 인 파이트 레더 스니커즈입니다. 파이트 컬러로 준비해봤어요. 이 제품은 레더와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코, 측면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있고 필탭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음각 로고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미드솔과 아웃솔 모두 아이보리 컬러로 제작되어 빈티지함이 묻어나죠? 신발끈도 역시 아이보리 컬러로 빈티지함 한 스푼 더 추가해주세요. 한 스푼 두 스푼 세... 다음 제품은 오트리 인 나일론 앤 크래클 레더 스니커즈입니다. 블랙 포인트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앞서 보여드린 모델과 차이점은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스웨이드, 가죽 소재에 나일론 소재가 추가로 믹스된 제품이에요. 뒷축, 신발끈 넣는 부분, 앞코까지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했고 휠탭과 탑라인은 검은색 가죽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측면이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스포티함이 더욱 돋보이네요. 철포 겉담은 가죽, 안감은 스펀지로 되어 있어 푹신푹신하고 착용시 불편하지 않아요. 두 제품 모두 신발 안감은 부드러운 쭈리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트리 제품들은 본딩, 재단, 주름 등 제품 마감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덕에 오트리 제품들의 빈티한 매력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창, 겉창 높이를 합하면 굽이 약 4cm 정도라 키높이 효과까지 있어요. 오 대박 대박 백판이 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사이즈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품명이 AULM으로 시작되는 건 남성 사이즈 AULW로 시작하는 건 여성 사이즈예요. 남성, 여성 사이즈가 나눠져 있으니 다들 구매에 참고해주세요. 외국 신발 사이즈 고르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구매 전에 사이즈표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심플, 깔끔, 빈티지한 매력에 우수한 착화감까지 국내에 많은 셀럽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오트리 하나로 인별 그램이 힙해질 거예요. 빨리 구매하세요. 오늘 빈티지 스니커드 리뷰 어떠셨나요? 지금 여기서 판매하고 있으니 얼른 구매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빠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